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한승우 사무국 인턴 기자, 경기도 서울대학교 공동취련법인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원장 김재영 이하 윤기원은 10월 17일 일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 화성시 농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윤기원은 김재영 원장을 비롯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확이 끝난 포도재배 농장을 방문해 비닐하우스 자재 및 폐기물 등을 정리하며 농가 일손을 도왔다. 김재영 원장은 코로나19 및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와 인건비 상승으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기원은 농촌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하천정화활동 기부헌열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텀블러 사용 및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며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은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의 과학과 산업을 이끄는 해결체계 융합이라는 깨달음의 기초에 2008년 3월 설립됐다. 2018년 7월 경기도와 서울대의 공동출현법인으로 새롭게 도약했다. 윤기원은 간 학위협력에 설립된 국내 최초 최고의 융합기술연구개발 아엠프티 전문연구기관이다. 지역과 아엠프티가 하나 되는 세계적인 융합연구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차세대 교통시스템 스마트시티 소재 부품 장비지능화 융합환경 안전 5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www.http.at.smu.ac. 케이아